스팀 청소기와 바로 눕히면 바로 작동하는 바로바로 청소기. 두 개를 한 번에 가져가시는 구성인데요. 청소를 하기 위해서 액션만 취하시면 자연스럽게 작동이 되는 그런 청소기고요. 생성전자 청소기를 생산하는 그 노하우가 녹아있는 바로바로 청소기. 스팀 청소기와 스탠드형 진공청소기 보이시죠? 온도가 올라가서 재워진 상태라면 뺐지만 작동을 해요. 페파 필터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삼성으로 먼지를 걸러내주기 때문에요. 미세먼지 걱정도 덜으셔도 충분히 좋은 청소기다. 핸드형 청소기인데요. 물걸레 청소까지 가능한 청소기입니다. 3인원 청소기네요. 오늘 싸군에서 드리는 싸군 쿠폰 사용하셔서 129,000원의 스팀 청소기와 진공청소기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싸군은 다음 시간에도 아주 좋은 가격으로 좋은 상품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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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